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멀리 보는 시간이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예요. 이브닉쇼에서.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도 좀 생소해요. 참여소득. 기본소득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논문이나 책 같은 것도 지금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참여소득은 조금 낯설어요. 제가 심지어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별로 안 나와요. 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여소득 자체는 안 나와서 일단 이 참여소득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회정책 그러니까 대안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제안된 건데요. 기본소득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우선 비슷한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이걸 받는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또 직장이 있든 없든 그다음에 소득이 많든 적든 이것하고 무관하게 모두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게 노인연금 다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달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기본소득하고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보통 앞에 무조건이란 말이 보통 붙어요. 그렇죠. 언컨디셔널. 무조건. 무조건 준다. 이거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데 사회에 기여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 기여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인정이 되는? 인정되는 일정한 활동을 해야 이 소득이 지급이 됩니다. 이 점에서 차이게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이냐 그러면 이게 실현된 건 아직 아니니까 논의만 많으니까 논의되는 종류를 보자면 우선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암이라든가 큰 병에 걸려서 병이 걸리고 심장이 아파서 요양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퍼져 있거나 깽단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미술학교를 다닌다든가 디자인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 활동들. 우리 어머니도 생각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자리에서 한 11년을 갖다가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갖다가 저희 숙모님께서 11년 동안을 받아내셨는데 이런 게 엄청난 돌봄 활동이죠. 이런 분들한테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기관에 나와서 무슨 사회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취직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지급된다. 이 활동이 인정되면. 그다음에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급이 됩니다. 이를테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단체라든가 마을기업에서 열심히 뭘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월급이 안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 거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본소득하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조건하고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소득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해야 지급이 된다. 이 점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나 하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듣자 하니 저 양양 강원도 양양 앞에 파도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다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쭉 파도 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아먹고 그냥 팽팽 놀면서 파도 타 계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생파도만 타더라도 그럼 계속 주는 게 기본소득이냐 말이 되느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래도 줘야 한다는 게 기본소득인데요. 이 참여소득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도 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한해서 주는 것이 참여소득이에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걸 이렇게 코디해 주고 이런 분들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박봉이고. 처음에 시작하면 거의 열정페이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이거는 월급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돈을 받으면서도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좀 보탬이 되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열정페이라서 이 길을 가는 스타일리스트 하급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쥐꼬리만큼 받는 거고.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이를테면 머리를 깎는 거는 누구나 깎아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안 깎아서 지금 말이 아닌데.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에는 이것의 사회적 가치를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의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것이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예의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네. 좀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 보면 눈에 이렇게 밟혀서 괴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허리도 굽은 분들이 많은데 자기 키의 한 4배쯤 되는 폐지를 잔뜩 줍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광경들이 많죠. 그러다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쥐는 돈이 얼마쯤 되냐면 모르겠어요. 지금 시세로는 아마 한 3천 원, 4천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하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폐지 모으고 해봐야 천 원짜리 몇 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받는 그 몇 천 원이라는 돈의 계산 근거는 어디냐면 이분들이 그걸 모아서 이제 고물상에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물상이라는 데는 또 영리업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재산성의 계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용을 계산해서 이만큼밖에 쳐줄 수 없겠다 해가지고 나온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천 원, 4천 원 받고 이렇게 몇 천 원짜리 몇 장 갖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를 주었을 적에 사회가 있는 혜택이 과연 3, 4천 원 어치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융이 2년생이다 보니까 62년생 아니고 옛날부터 서울의 길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운 다음부터는요. 길거리가 지금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쓰레기가 있을 적에 그냥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다 싶으면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마을이 너무너무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의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지금 노인 자살율이라든가 노인 빈곤율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몸을 움직이셔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활동을 계속하셔가지고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폐지를 주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게 딱 3천 원짜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제 참고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가끔 가다 이제 방송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방송에 하신 분에 BTS 또는 김연아 이런 분들이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경제 효과가 200조다 300조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학에서 경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한 행동에 부수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들을 갖다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200조니 300조니 하는 계산들이 그럼 무슨 돈으로 오고 간 거냐 그건 아니고 그냥 통계적인 추산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항상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BTS나 김연아 이런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 계산을 왜 마을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는 그게 항상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걸 해본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사회에 가져오는 편익은 3천 원, 4천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마땅히 그게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우돈을 얹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참여소득의 개념이에요. 이분들이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받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리어카 몰면서 폐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전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굉장히 학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약간 냉혈한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기준도 있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 기준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사회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가 이만큼 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액수를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서 줘야 되는지도 사실 절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완전 냉혈한이에요. 그래서 냉혈한이 돼야죠. 경제 문제는 다 해야죠. 이걸 위해서는 사회적 회계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물상 아저씨의 예로 들어갈게요. 고물상 아저씨는 이 장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단식부기를 하시는지 그분들이 복식부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들도 다 회계를 하고 올해 얼마가 남고 자산가치가 얼마가 늘고 그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다 계산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가요. 회계가 영리기업들의 회계밖에 없어요. 사회 전체에서의 회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 것이 어느 만큼의 이익을 가져왔느냐. 그게 고물상 아저씨들의 장부에서 나오는 이익으로만 포착되고 그게 gdp로 계산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쓰레기 재활용이 어느 만큼 되느냐. 동네가 어느 만큼 깨끗해졌느냐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 회계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회계에 대해서 지금 영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하자.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회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인분들이 만약에 폐지를 줍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줍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출돼야 될 비용이 있겠죠.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만큼의 편익 내지는 비용을 가져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회계를 계산을 통해서 적정한 참여소득의 액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폐지를 줍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두고서는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이분들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건데 지금이 약한 버전이에요. 이거는 지금 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 효과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건데 좀 더 진전된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회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있는 경제학하고 다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활동을 어느 만큼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개선하고 다시 평가하는 걸 함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를테면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피도 눈물도 없어 오늘. 네. 좋아요. 좋아요.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저도 그냥 뼈때리는 얘기 할게요. 지금 학교 가면요. 저도 그냥 뼈때릴게요. 성적의 하위 50% 학생들 중에는 영어 포기자 수학 포기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제가 알기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5%만 미적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위 5%만 영어 썰라 썰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일정하게 산업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은 공부가 떨어지는 아까 말한 학생들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포착을 하겠어요. 하나 더 중요한 예를 들게요. 이 참여소득이 1990년대에 영국에서 제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동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90년대 영국의 보험 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이 NHS라고 해서 사실은 보험이 아니고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건데 이게 빵꾸가 날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너무나 아동비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동비만은 많은 경우에 성인비만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당뇨병이 생기고 등등 하니까 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NHS가 이걸 장기적인 통계 추세로 봤을 적에 이 추세가 계속됐다가는 조만간 끝장이 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동비만을 줄여야 된다는 캠페인을 시작을 해요.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아동비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영양균형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바쁘시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좀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정부가 어떤 뭔가를 돈을 지출을 한다. 이 돈의 재정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해서 당뇨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가 10년, 20년 주기로 장기적으로 왔을 때 줄었을 때 NHS, 건강보험이 어느 만큼의 돈을 아낄 수 있느냐. 그걸 미리 끌어다 쓸 수가 있겠죠. 이걸 하는 게 사실은 금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게 없는 데서 무조건 세금 뜯어서 그냥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그 사회적 비용을 금융적으로 개선해서 그걸 금융의 방법으로 해서 지급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런 사회적 참여 활동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져와서 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한 대가를 주자는 건데 다 다르잖아요. 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걸 대가를 줄 때 어떤 일정 액수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줘야 되는 것인데 차등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께도 드리고 여기 마을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걸 아껴주신 몫으로 드린다 하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건강 비용 이런 걸 계산해서 준다 했을 때 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폐지 줍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애 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 한번 봐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 분쟁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참여소득의 강점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앤소니 앳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6년에 처음 제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당대의 최고의 사회정책 전문가였는데 이분이 이걸 얘기한 동기랑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적에 기본소득은 지금 말씀하신 다중다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지급되잖아요. 당연히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소득을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엔 활동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그 활동의 종류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느 만큼 기여하느냐. 그리고 그 활동을 몇 시간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다 차등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참여소득이 기본소득하고 달라지는 점이 그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붙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지급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럼 차등을 주는 그 기준은 사실 만들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이제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같은 애들을 보더라도 중학생 아들 보는 건 제일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 아들 말씀하셨으니까 덥스 얘기하면 똑같이 돌봄 노동을 하더라도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 있죠. 이걸 같이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훨씬 더 많이 좀 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그 교육도 지금 사회가 어느 만큼 필요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하고는 접근 방식이 다른데 사회적 필요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깔려 있는 철학이 사실은 개인주의 철학이에요. 정부가 개인들한테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일정한 액수를 보장하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하여튼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참여소득의 사상적 기초는 좀 달라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만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개개인들이 어느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지를 저걸 해야 된다. 사회가 개입해야 된다. 그게 들어가 있죠. 제가 계속 냉혈환이었는데 한 가지 좀 피를 돌아온 걸로 이렇게 따뜻한 피가 돌아와서 말씀해 드리자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럼으로써 내가 어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존재로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면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96년 처음에 에킨스가 이걸 제기한 이후에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요.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저걸로 보게 됐는데 2000년 그때 96년에 처음 그 얘기 나온 대로 지금 한 4반 세계가 지났잖아요. 그동안 보니까 세계 자본주의의 노동중앙이라고 하는 게 실업 상태라는 게 만성적인 상태예요. 청년들도 실업, 노인들도 실업, 여성들도 실업 이런 상태니까 이때 만성적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는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계산됐는데 직장에서 잘렸을 때 겪는 트라우마의 크기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다리가 잘렸을 때랑 비슷한 크기가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잘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어느 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그때 그러면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내가 취직이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고용주한테 내가 잘 보인다 못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걸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한 3, 40년이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참여소득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꼭 고용주한테 잘 보이고 직장에서 이렇게 스펙 좋게 하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우리 김지은 선생님도 시험 잘 보셨을 뿐일 텐데 저도 시험을 잘 본 쪽입니다마는 시험 보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사람 잘 돌보고 사람 잘 챙길 수 있는 능력 가진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노동시장에 갔을 적에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대버리고 말아요. 그 마음의 성취가 얼마나 크겠으며. 그 셀프 이스트밀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인구들은요. 단순히 소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참여소득처럼 내가 아이는 잘 볼 수 있다. 난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공부도 못해도. 이런 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써 참여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이 노래방 마이크만 잡았다면 날라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새 여러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전입니다만 노인정에 너무 이상한 상인들이 많다는 걸 발견을 해서 이 문제를 자기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상한 물건을 사거나 사기꾼한테 속지 않도록 대안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정을 도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부 못하고 스펙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활동에서 자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위험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여소득이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소득 재분배라든가 사회적 피로를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다면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힙백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유명한 사회가 있죠. 그분은 21세기의 산업사회가 다양한 활동의 사회가 돼야 된다. 멀티 액티브 소사이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랑 딱 맞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센 버전인데 기본소득도 이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은 약간 좀 간단하거든요. 참여소득은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가들도 그렇고 납세자들도 그렇고 납득하기 더 쉬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일을 하는 걸로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도 중요한 계기가 있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이야기가 있죠. 생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생태 위기, 탄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활동이라면 모조리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모두 들어가냐면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파트 벽에다가 담쟁이덩굴을 만든다든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창출하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누가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생태 위기 상황에서는 그린 뉴딜의 잡아놓은 예산들이 다 어느 나라나 몇십조 이상 되거든요. 여기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생태 위기를 돕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참여소득의 형태로 조직을 해가지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실 좀 생소한 이야기였는데 듣다 보니까 또 우리 홍기빈 대표님은 워낙에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홍기빈 대표님이 나름 패셔니스타세요. 아, 그래요? 네, 몰랐는데 완전 패셔니스타신데요, 오늘? 오늘 패셔니스타의 진변목도 보여주시고 어머니 이후로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늘 참여소득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또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